안녕하세요 글리친구입니다. 스윗스피어 뉴트리필립 테라필 오일 먼저 발라줄게요. 라느즈 프레쉬 커밍 모닝 마스크도 얼굴에 문대줄게요. 네, 문대주시구요. 볼탱탱. 펜에이징 리발싱 올인원 크림도 얼굴에 문대줍니다. 광이 제대로져? 이게 수분광이랍니다. 턱도 문질러주시고, 선크림은 헤라썸 메이트 스포츠로 발라줄게요. 골고루 발라줍니다. 탱탱탱탱탱탱탱탱탱 발라주시구요. 자, 메이크업포에버 미스 템픽스를 저기에 뿌려주시고, 코드 르미어 프라이머를 바른 뒤 아까 뿌린 그 저걸로 문대줍니다. 자, 통통통 잘 스며들게 잘 고정되게 발라줍니다. 자, 결랑 파리르 골드 파운데이션도 발라 드릴건데요. 얼굴에 골고루 초발초발 아까 그 저거 뭐라고 했네 저거 퍼프로 자, 잘 고정되게. 자, 시세이드 스포츠 커버 파운데이션 이걸로 잡티를 톡톡톡 여드름 어디있니 비켜라. 내가 간다. 자, 어퓨 하루 타투 브라우 틴트로 눈썹을 한번 해볼텐데요. 끝과 속을 채워주시고, 음, 아드다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슬림으로, 마지막 끝을 섬세하게, 음, 거울 자세히 야리지 마시구요. 롤러메어는 중요한 싱글 아이섀도우 젠저로, 눈두덩이에 발라줍니다. 음, 스무시 스무스, 스무시하게 콧도 쉐딩 넣어주시구요. 스틸라 스머지스틱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로, 눈끝에 아이라이너를 살짝, 정리도 해주고, 음,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로, 얼굴에, 자, 섬세하게 인중에도 해주시고, 롤러메어 시에 싱글 아이섀도우 젠저로, 쉐딩 넣어주시고, 옆에,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작게, 롤멘 제로그램 슬리프티 더스티 프랭크, 입에 먼저 베이스 색깔 해주시구요. 음, 음, 아이 미미 틱톡 틴트 립 캐슈미어로, 안에 그라데이션 넣어줍니다. 어머어머, 음, 이쁘네, 괜찮네, 섹시하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여러분, 이때까지, 클리의 친구였습니다. 안들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